이곳에서 좀비의 뼈를 묻자 아저씨 아저씨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입산 통제 몰라요 좀비든 인간이든 세상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사장님 사장님 김무현 사장님 맞으시죠 사장님 아닙니다 사장님 맞으시죠 아닙니다 어떻게 알지 방금 봤는데 어떻게 알지 맞으신데 사장님 방금 봤어 사장님 맞는데 아닙니다 사장님 맞는데 사장님 사장님 설마 처자 때 맞았어요 눈에 뭉이 아 그 참입할 일이 좀 있어서 분장을 했습니다 아 차장님 아 저 깜짝 놀랬습니다 그는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산에 볼일이 있어 왔거든요 뭐 어떤 이건 비밀인데 지난번에 저랑 얘기가 잘 통하고 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산에 좀비가 삽니다 남들은 판타지다 가상이다 하지만 저는 현실에서 좀비가 존재한다고 믿거든요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지금 네 앞에 있다 이놈아 그러니까 사장님도 몸조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혼자 산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아 아 아 아